안녕하세요. 수제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수제기 완성됐다고 글을 올렸는데 시작하자마자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 지난번에 부족했던 부분 수제기 약간 고정시켜서 왔어요. 저는 귀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렇게 고정은 시켰고 지금 잘 안보이는데 이 밑에 조명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티가 안나네. 괜히 했네. 그리고 이렇게 그 영상 올리고 하는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수제기 클렌징하고 마사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별로 티가 안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 고양이 털이 되게 많이 묻어있어요. 보면은 털이 진짜 많이 묻어있거든요. 보이나. 그래가지고 귀 오일 클렌징하고 그리고 오일 마사지하고 그리고 로션까지 발라주는 굉장히 의미는 없지만 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조금 더 안 벌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번에 귀엽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원래는 노토킹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는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말하면서 저는 그 솔플레이나 수다영상 아니면은 말하면서 하는거를 가급적 안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 채널이 외국인 구독자 비율이 고입한이어가지고 영어 자막 요청하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라서 조금 부담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귓볼 만지는 것 같다. 말이 많았네요. 오일 클렌징 할건데 오일 클렌징하고 그 스프레이를 제가 못찾았어요. 제꺼 스프레이 소리 좋다는 분들 많은데 못찾아서 비슷하게 소리가 좋은 스프레이를 찾아서 이렇게 잘 비벼준 다음에 손이 굉장히 족발같이 나오네요. 손이 굉장히 족발같이 나오네요. 손이 너무 족발같네요. 다시 이거 안나고 귀가 깨끗해지는 날 모르겠네요. 근데 문지르니까 고양이 똘들이 막 뭉쳐서 나오고 있어요. 에이 똘 장난 아니야 이거 막 이 와중에 콧물이 나오네요. 콧물을 좀 닦아야겠어요. 오 여기도 고양이 털이 막 뭉쳐서 나온다. 클렌징 대충 했으니까 닦아줄게요. 시키는 진짜 짭짤하니 앉아주는 시키는 것 같다. 우연히 스펀지 속에 두고 스펀지 속에 해주면 이동을 못 찾아라. 이 원을部에게는 진짜로, 진짜로, 스펀지 속에 선을 기울 수 있게 됩니다. 물이 들어갈까봐 조심스러워서 촬영을 시작하니깐 또 재채기가 미친듯이 나오네요. 재채기를 방금 7번 정도 하고 왔는데 이제 오일 마사지 해볼건데 요즘에 나오는 오일은 끈적함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끈적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끈적한 거보다 촉촉한 거를 많이 소비자들이 선호해서 근데 귀마사지 할 때는 끈적한 게 노래가 좋거든요. 근데 끈적한 오일이 없어가지고 그 로션을 섞어서 섞어서 바를 넣어보려고 해요. 베이비 오일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베이비 오일에다가 알지요? 수분총총 로션 섞어가지고 마사지 해볼게요. 제 귀가 굉장히 말랑해서 마치는 쪽도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냥 오이보다는 오일 보다는 오이션을 섞어가지고 제가 IGR 제품 사용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써보셨나요? 제가 IGR 제품을 물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어요. 제 얼굴 제 얼굴보다 제가 촬영한 채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귓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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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소리 많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제가 촬영할 때는 잘 못 느껴요 소리가 조금 나쁘고 이런 거라면 소리가 진짜 좋은 것만 좀 느끼는데 근데 귓구멍 귓구멍 맞은 소리는 좀 해드려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오래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시분도 안찍었네요. 소리 좋죠? 오일도 조금 더 이번에는 오일만 오일만 이 부분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제기를 앞으로 수제기를 앞으로 어떤 영상을 찍어봐야 할지 조금 생각해봤는데 펄링하게 안나요? 약간 새로운 수제기를 만들고 싶다는 족심이 있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내 아트를 무광으로 했는데 오히려 빠르니까 무광한 보람이 없네 무광 내 아트를 내 아트로 만원 추가되는데 이게 제가 노토킹을 안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하게 되면 자꾸 시장한 소리 해가지고 롤플레이 말고 그냥 말하면서 하는 영상을 잘 안찍을려 그러는게 그 이유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져와봤는데 예전에 노란 지하폼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거는 그치 이렇게 이렇지 않고 다른거였는데 어디갔는지 어디갔는지 못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 소리가 아니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소리 아닌 것 같아. 그냥 손으로 누르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지압영상 보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귓볼쪽이 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쪽주 귓바퀴 쪽이 쪽주이고 이거 다리 쪽이라고 이거 채영상 많이 본 분들을 알고 계시죠? 귀구멍 쪽 나가 그러니까 이쪽이 커가지고 한 손이 다 안 들어와서 목에는 크게 나서 크게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귀 마사지 같은 거한테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나 생각해 이렇게 이어커픽 느낌으로 썸네일 한 번 찍어줘요 솔직히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쪽이 왼쪽에 휘도 소리가 작은 거 같아 멀으면 똑같이 살짝 있는데 이쪽이 더 작은 거 같아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다른 소재 영상 생각은 하나도 못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다음은 11월 10일 동안은 계속 솔직히 영상만 어울리는 생각을 해놨는데요 이쪽에 이쪽에 바로 이거 조금 더 가깝고요 이쪽에 바로 이거 조금 더 가깝고요 제가 이번에 조명을 약간 밝게 했는데 지난번에는 손도 잘 안 보였잖아요 너무 흐드워서 이번엔 손 좀 잘 보려고 조명을 약간 밝게 했더니 수제기 자체의 조명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바라면서 이렇게 소리질러주는 영상을 잘 안 찍는 이유가 저는 저만의 생각인데 제가 이제 ASMR 만들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롤플레이는 차라리 괜찮은데 이렇게 수다 떨면서 찍는 영상은 이렇게 수다 떨면서 찍는 영상은 똑같은 말 맨날 들으면 치 괜찮아요 그리고 차라리 플레이 말고 도토끼고 찍는 편인데 지난번 자게 했으니까 제가 오랜만에 수다 떨면서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귀가 되게 잘 늘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가지고 고정을 시켜놔서 잘 안 늘어나요 귀랑 이 가운데 번째랑 붙어있는 면적을 좁으면 이렇게 쫙 늘어날텐데요 제가 이거 고정시킨다고 되게 많은 면적을 귀랑 붙여놨거든요 제가 이거 고정시킨다고 원래 이거 지금 시간이 몇시지? 12시는 넘은 것 같은데 주らい 춤 오늘 못 어울릴 것 같은데 편집이 빨리 끝나면 그냥 새벽이라도 오니까요 후...Hub구uf... 전에는 편집이 언제 끝나든지 상관없이 제가 ASMR 초창기에는 아침에 5시에 놀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 정해서 늦어도 10시 전에는 울리려고 하다보니까 근데 이게 촬영하고 편집한 다음에 딱 업로드하고 고화절로 바뀌자마자 전체 공개로 전환하는 그 맛도 있거든요. 그걸 못 느낀지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멤버십 혜택 중에 영상 선공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약간 빌받아서 하는 탈 때 멤버십분들 미리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더 부담된다 그래야 되나? 저는 거의 많은 것들 즉흥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분들이 먼저 보게끔 올려놓으면 그날 하루 정도 제가 생각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잘 찍은 거 맞나? 별로인가? 그렇게 약간 준대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마사지 받으러 가면 귓볼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알아요? 이것도 기분 좋은데? 소리는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귓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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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거든요. 수분이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니까 소리가 좋네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찍는 거는 그렇게 오래 찍을 생각이 없고 왜냐하면 그 노토캥으로도 한 번씩 더 찍을 거거든요. 수제 귀 만들었으니까 목을 뽑아야죠.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마사지 주는 영상 이렇게 마사지 주는 영상 이게 올리고 이제 노토캥으로도 마사지도 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제 올리고 노토캥으로도 올려야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킹으로도 올려주세요. 제발 막 유유유 막 이러면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처럼 제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그런 심리가 있어요. 또 토킹으로도 올릴 거니까 기다려주시면 잠깐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뭔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귓구멍 소리가 좋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귓구멍을 안하는 이유는 원래 이렇게 다른데 만지다가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오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귓구멍이 소리 좋다고 이것만 한 시간 후 한 시간 소리 들으면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제 세럼을 한번 발라드려 볼게요. 오이마타질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제품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이지아에서 제품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뭐 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최소한의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 또 이상한 소리 할 뻔했네요. 어쨌건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들은 아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옹도라지고도 처음에는 광고도 아니었고 그냥 너무나 구독자임이 왕실하신 시청자분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만드시는 20년동안 만드신 제품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메일 내용이 너무나 뭐라고 해야될까 처음에는 광고로 의뢰를 하셨는데 아 구독자한테 그냥 돈도 받아야되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너무 비즈니스적인 그런 딱딱한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냥 도라지고 또 제가 광고로 이렇게 만든다는게 좀 부담스럽고 좀 받고 찍었는데 아 빨리 뭐 어떡해요 또 민망하잖아 그래서 그냥 제품만 받고 해드린다고 했는데 허 꺼질라 그런다 카메라 어쨌건 어 이러다 끝낼거 같은데 화면은 꺼져도 빠르게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가 그냥 제품만 보내주세요 하고 영상 찍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잘한거에요. 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생생하게 쓰게 된다는 저 그 구독자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양배추 좀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 저한테 정식으로 업체에서 전하는 광고회사에요. 의뢰가 들어오는 것들은 저도 또 비즈니스 적으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그런식의 구독자님이 해주 어 교유를 해주시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하여간 그 영상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요. 어 많이 많이 사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영상에도 몇 번 어 어 썼더니 광고냐고 그런 댓글이 달리는데 뭐라고 해야겠지? 어 그냥 좋은 마음으로 제가 하는거거든요. 어 그 뭐라그래야될까 제가 제품만 받고 해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 영상 조회수가 너무 잘나서 제품이 많이 팔렸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양배추즙을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 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맙다고 이렇게 저한테 성의를 표현해주시는게 너무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마웠어요. 아 내가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제품만 보내줬는데 그 영상 대박났어. 이렇게 이득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면서 또 저한테 어 자꾸 뭐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냥 뭐 훈훈한 얘기 해봤습니다. 광고 광고 회사랑 광고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제품주의의 노예였나 노예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 매일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제품만 받고 해드리기도 하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매일 내용이 마음에 안들으면 안해요. 되게 까탈스럽 어떻게 보면 되게 까탈스럽죠? 그리고 매일 내용에 맞춤법 들리면 되게 싫어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게 안되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이름 제대로 안 써 놓는 것도 싫고 와 여기 이거봐. 별얘기 다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 한 번 하는가 많은데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도킹을 할거 후회중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배터리가 없다고 깜빡깜빡하면서 절대 꺼지지 않고 있네요. 그래도 곧 꺼질 것 같긴 한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오일 마사지를 해봤어요. 사실 오일 마사지는 오프로 호가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첫 번째로 오일 마사지 해봤고 뭐 해초팩 마사지도 할거구요. 이 정도도 당연히 할거고 뭐 여러가지 수제기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 중이니까 수제기 영평 많이 봐주시구요. 우리 또 만납시다. 안녕. 잘자요. 카메라 안 꺼지네. 왜 안 꺼지지. 잘자요 여러분. 안녕. 안녕. 꺼졌어요. 카메라. 안녕. 진짜 안녕.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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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